Q. 독특하고 이쁜 건 없을까? 독특하고 이쁜 건 없을까? 조금 더 생각을 바꾸면 이쁜 게 더 있을 텐데 뭔가 좀 더 이쁜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악세사리 창업이나 악세사리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도 찾아오셔서 물어보셔서 처음부터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은 자신감이고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색다른 체험들을 많이 해보시고 추억으로 많이 쌓아가시면 쌓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